어, 내 랩 듣고, 어, 어, 어 세세는 여자 그룹 아이돌 근데 난 여자 그룹 아이돌 셋 다 아니고 나이도 26살이고 그래도 here I go 요즘 가요는 정말 문제가 많아 시험지처럼 노래보다 필요한 건 전신성형 모든 노래 똑같은 후크송에 어떤지요 지요, 지요, 양심이 지요 빌보드 차트에서 비어온 시역 들어본 멜로디 표절이 트렌드 그래도 팔리는 작동 브랜드 차렷, 모두 열중샷 나는 직접 준비가 된 뮤지션 명품 복단 대신 명품 랩 한번 더 줄게 세세는 여자 그룹 아이돌 근데 난 여자 그룹 아이돌 셋 다 아니고 나이도 26살이고 그래도 here I go 요즘 가요는 정말 문제가 많아 시험지처럼 노래보다 필요한 건 전신성형 모든 노래 똑같은 후크송에 어떤지요 지요, 지요, 양심이 지요 빌보드 차트에서 비어온 시역 빌보드 차트에서 비어온 시역 들어본 멜로디 표절이 트렌드 그래도 팔리는 작동 브랜드 차렷, 모두 열중샷 나는 직접 준비가 된 뮤지션 명품 복단 대신 명품 랩 한번 더 줄게 세세는 여자 그룹 아이돌 근데 난 여자 그룹 아이돌 셋 다 아니고 나이도 26살이고 그래도 here I go 요즘 가요는 정말 문제가 많아 시험지처럼 노래보다 필요한 건 전신성형 모든 노래 똑같은 후크송에 어떤지요 지요, 지요, 양심이 지요 빌보드 차트에서 비어온 시역 들어본 멜로디 표절이 트렌드 그래도 팔리는 작동 브랜드 차렷, 모두 열중샷 나는 직접 준비가 된 뮤지션 명품 복단 대신 명품 랩 한번 더 줄게 세세 세세